15. 옛사랑의의 시련 새벽녘에 잠이 깨었다. 꿈속에서도 심한 두통에 시달린 것 같았고, 쥐어드는 듯한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시내는 몸을 일으키려다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남편이 깰 것만 같아 그대로 누워있기로 했다. 방 안에는 태준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고 있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찾아들었다. 완전히 밝아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어렴풋이나마 어젯밤의 꿈이 생각났다. 미란이와 만났던 커피숍이었다. 남편 태준과 미란, 그리고 뒤이어 상화가 들어왔다. 세 사람은 시내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무슨 얘기인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고, 시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숨이 막힐 듯 했지만, 왠지 시내는 꼼짝 못하고 앉아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왜 그런 꿈을 꿨을까? 미란이를 만났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무슨 책임을 져야 할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왜 그들의 만남에까지 내가 나서야 한단 말인가. 이제 와서 상화형을 사랑했던 지난 일을 가지고, 남편과 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남편이 나의 지나간 일에 관계된다는 건. 시내는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울컥 화같이 밀었다. 장난으로 얄궂은 짐만을 골라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상화와 자기와는 오래전에 비켜간 언제까지라도 만나질 수 없는 평행선이다. 시내는 태준과 결혼을 결심하던 때 스스로 체념을 하였고, 태준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리고 운명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다. 앞으로도 그것만은 변할 수 없는 확신이었고 다짐이었다. 몸을 뒤척이던 태준이 눈을 뜨고 시내를 바라보았다. 깨셨어요? 응. 당신 잠을 못 잤나 보군. 새벽에 눈을 떴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오는군요. 시내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태준은 시내의 팔을 빼며, 나 뭘 한 잔만 주지? 라고 말했다. 시내는 몸을 일으켜 가운을 입고 식당으로 나갔다. 남편은 며칠째 전에 없이 과음을 하였고, 일 때문이라고는 했지만 늦게야 귀가를 했다. 어제는 전화 연락도 없이 근 일주일째 시내의 몸을 찾지 않는 것도 전에 없던 일이었다. 당신 요즘 웬 술을 그렇게 드세요? 더구나 어제는 연락도 없이. 당신 그러다가 건강 버리겠어요. 태준은 모란 컵을 단숨에 들이켰다. 쟁반을 받쳐들고 자신의 말끄럼이 쳐다보고 있는 시내는 그에게 비워진 컵이 아니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컵을 받은 후에도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가면서 담담하게 태준은 대답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일찍 남편이 출근을 하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해야겠다고 2층에 있는 아이들 방으로 갔다.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자는 모습에서 시내는 평온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다. 아이들 방에 걸려진 부엉이 시계는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직은 너무 일러요. 조금 더 자도 되겠는걸요. 라고 가슴판에 그려진 바늘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이 녀석들을 깨우려면 한바탕 씨름을 해야겠네. 엉, 이건 뭐야? 작은아이 무릎에 딱지가 앉아 있었다. 어디서 약을 구했는지 빨간색의 먹규름 자욱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친 거야?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시내는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생활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요즘 들어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작은 실수들을 발견할 때마다 시내는 당황하였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면 전해부터 잘못되어졌던 것이 이제야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와 남편은 그녀에겐 자기 생활 못지않게 소중한 가족이었다.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었다. 물론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자신의 생활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또한 남편이나 아이들의 일도 시내의 일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럴만큼 자신을 비롯하여 남편과 아이들도 서로를 위한 양보와 애정이 생활 주변 곳곳에까지 베어 있었다. 특히 남편의 힘이 제일 컸다. 시내는 작은 아이의 상처를 만져보며 전혀 없이 사소한 것에도 일종의 죄책감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것이 못마땅했다. 일어나야지 어서 이불을 걷고 아이를 흔들어 본다. 유치원 늦겠다. 자 일어나. 엄마 더 자고 싶어. 응? 어떻게든 더 자려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일으켜 세웠다. 자 세수하고 와. 착하지? 두 아이들의 등을 양손으로 감싸며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엄마 유치원엔 왜 아침에만 가야 되지? 낮에나 밤에 가면 안 되나? 아직도 잠이 덜 깬 큰아이가 불평을 했다. 글쎄 말이다. 하지만 낮이나 밤에 유치원을 하면 너처럼 늦잠을 자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모두 게으름뱅이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도 난 낮이나 밤에 가는 유치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이 다음에 네가 커서 만들렴. 알았어, 엄마. 내가 꼭 만들 거야. 아이는 하품을 하며 작은 플라스틱 대야에 물을 담았다. 조금만 더 크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할 수 있을 거야. 시내는 욕조에서 대야로 물을 옮겨 담는 아이의 키를 가늠해 보았다. 투정을 부리면서도 대문을 나서는 아이의 인사소리는 낭랑했다. 엄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시내는 며칠째 가정부 손에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대충 집안을 정리하고 시내는 찬물을 올려놓았다. 아침 커피는 마시는 맛보다는 찬물이 부어지면서 나는 향기가 더욱 좋았다. 아침 커피는 보통 도자기의 세련된 잔보다는 투박하면서 원통의 큰 컵을 사용하는 게 시내의 습관이었다. 화실에서 마실 때도 그랬다. 단지 남편과 차를 마실 때는 달랐다. 시내는 커피잔을 들고 남편의 서재로 올라갔다. 태주는 하는 일에 비해 책을 좋아하고 될 수 있으면 독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썼다. 때문에 서재엔 의외로 상업관계의 책보다 문학이나 철학계통의 책이 많았다. 서재엔 남편의 채취가 가득했다. 미란인 나에게 무사한 일이라는 말을 했다. 사랑의 무사한 일주의? 가당치도 않아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미란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8년 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느껴야 했던 절망감과 그 사람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제까지께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이와 상화형이 만난다는 사실은 더구나 친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지난 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떳떳지 못한 일은 없어. 그렇다고 떳떳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혼까지도 포기한 상태가 나였느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란 말인가? 미란일은 상화형이 받는 상처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 결국은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얘기였어. 그건 그렇지가 않아.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단 말인가? 우린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된 사람들이야. 그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상화형에게서 다시 사람 하나를 빼앗아 오는 꼴이 되고 말겠지. 하지만 미란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 상화형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박태준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어. 내 남편. 신혜는 미란의 태도와 말투에서 느껴지던 자신감과 확신에 대해 화가 났다. 미란이가 신혜에게 더욱이 8년 전에 신혜에 대해 조금이라도 말할 자격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미란의 모습은 신혜에게 당신이 지키지 못한 것을 난 지킬 수 있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기다리는 거 못하면 어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했다. 기다릴 수 없어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따른 조금의 보상 정도는 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듯 했고 옛 남자를 찾아 화랑까지 찾아왔으면서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고 빈정거리고 있었다. 하, 이건 아니야. 상화영은 자신의 절망 때문에 날 떠났었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해.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날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해도 난 말할 수 없어. 그건 떳떳하다는 문제하고는 달라. 내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상화영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상처받으리라는 건 지나친 비약일지도 몰라. 상화영에겐 나라는 사람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아니야. 난 그 사람의 아내야. 만약에 상화에게 사실을 알리면 태준을 찾아가겠다는 미란의 협박에 가까운 말이 귀 속에서 윙윙거렸다. 신혜는 힘주어 커피잔을 잡았다. 손이 떨려왔다. 결론은 날 것 같지가 않았다. 계속되는 감정의 기복에 신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신혜는 거실로 내려와 수화기를 들었다. 혜정이의 반응은 불본 듯 뻔한 것이지만 하소연이라도 해야만 가슴이 트일 것 같았다. 혜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야. 아침이다 아침 하면서 빈잔부터 주었다. 통화 길어도 되겠니? 안 된다면 전화 끊을 거야?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그러고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왜 그러니? 우리 그 애하고 상화형이 같은 비행이 타고 왔다는 얘기 너한테 했었지? 어, 들었어. 글쎄, 두 사람이 말이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 뭐라고? 무슨 말이야? 가까워지다니? 신혜는 그동안의 일들과 전날 미란이를 만났던 것까지 모두 말해 주었다. 그럴 수가 있냐며 세상에 세상에 소리만 하던 혜정은 신혜의 말이 끝나자 어이가 없는지 말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 그 애한테 말 못하겠어. 상화형도 그렇고 기가 막혀서 앞으로 형제같이 지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글쎄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상화형을 만나볼 테야 안 돼 신혜가 다급하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미란이 고건 무서워서? 조금 더 걱정 마 내가 만나야겠어 앙큼하고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선배한테 협박을 해? 그런 건 좀 혼 좀 나야 한다니까 흥분하지 마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래? 어렵셔 사람 잔뜩 흥분시켜 놓고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미란이 걔는 만날 거야 걔도 참 한심하다 여태까지 버티다가 겨우 유상화야 그 미적지근한 인간 실컷 사랑하라고 해라 아니 그 유상화도 곱게 있다가 할 일이지 전생에 너하고 무슨 원수 졌다니 정말 웃기는 인간이네 그렇게 말할 거야 뭐 있어? 내 남편인 줄 모르고 만나는 건데 상화영 잘못이 아니지 아휴 답답해 넌 참 속도 좋다 그렇게 태평이면서 나한테는 뭐하러 얘기를 해?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 마라 네가 아무리 말려도 난 못 참아 전화 끊는다 16. 짝사랑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미라는 사각의 캔버스를 마주하고 앉아 거실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지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흰색의 캔버스는 텅 빈 채 그대로였다 태준과 상화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다 상화 선배에게 태준이 신의 남편이란 것을 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를 들어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할까 적어도 신의 태준, 상화 선배 이 세 사람이 함께 알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란이 이 문제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아직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상화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날 후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후배라는 관계가 그 세 사람의 관계에 끼어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는가 신의에게 어떻게 하든 상화만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말하고 온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쉽게 행동 방식이 찾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미라는 이젠 앞을 떠나 작업방 한쪽에 놓인 작은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녀에겐 사랑한다는 것이 언제나 특별한 일이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한 부분을 부수는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의 한 맺힌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랑이나 결혼은 아예 자신과는 무관한 세계로 외면하라고 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으로써 어머니의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키려 했었을 것이다 그것만이 어머니와 자신에게 남겨졌던 부당한 시간들과 그녀의 아버지, 운명이라면 운명이라는 것에까지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미란인 아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미란에게 다가선 남자는 보호와 따뜻한 치유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춥고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었다 미란은 그의 외로움과 절망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녀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를 향한 외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그 숭복에 충실하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지키고 있던 벽을 상화를 향해 아낌없이 허물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는 하지 말자 내 감정에 충실하자 그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속에 날 인정하리란 걸 믿자 난 그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미란은 잠결에 정시를 알리는 시계소리를 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세웠던 것 같다 몸이 여기저기 결리는 걸 느끼며 미란은 의자에게 쪼그리고 있던 몸을 일으켰다 가만히 문을 열고 작은 보조등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거실로 나갔다 시침은 다섯 시가 아니라 여섯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커피포트를 꽂아두고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여 커피잔을 꺼내는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벌써 일어난 듯 머리는 단정히 빗질대었으며 잠옷 차림도 아니었다 엄마, 나 때문에 깨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벌써 일어났어 나이 들면 새벽 잠이 없다는데 미란은 이런 생각을 해서인지 아침인때도 어머니가 기력이 없어 보인다 엄마, 요즘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다 왜? 잠을 통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글쎄 말이다 이제 능나 보다 힘없이 말하는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에 미란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등을 돌려 이제 막 끓기 시작하는 커피포트의 뚜껑을 괜히 열어본다 미란아, 물 넉넉하면 나도 한 잔 다오 안 돼요, 빈속에 커피 드시면 그러는 넌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떠니 미란은 어머니의 잔을 준비하고 커피포트를 콘센트에서 뽑았다 차를 마시며 무언가 할 얘기가 있는 듯 미란의 눈치를 살피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예, 미란아 너 손 한번 볼래? 손이라뇨? 미란은 쿡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누구 망신 줄 일이라도 있소 얘가 웃기는 어제 원효로에 갔다가 한심한 어미라고 잔뜩 구박만 받았다 원효로 아줌마가 네 중매 선다고 하더라 원효로 아줌마, 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나 보죠 너 자꾸 나이 나이 하는데 그건 자기 비하야 넌 자존심도 없니? 원효로에서 말하는 남자도 공부하느라고 결혼이 늦어졌다는데 엄마, 그만두세요 만나볼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들어서 못해요 미란의 어머니는 딸이 거절하리라곤 예측했었지만 너무 단호한 말투에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다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눈치채며 미란은 상화를 생각했다 말씀 드려볼까? 아직은 혼자만의 결정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사랑의 감정이 일고 있다고 어머니께 말하고 싶었다 엄마, 좀 잃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금방 밝아졌다 그래? 누구니? 그 사람 엄마도 급하시긴 아직은 나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쑥스럽게도 이 나이에 짝사랑이라오 예, 그래도 사랑의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단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이모 화랑에서 개인정 가졌던 내 선배 그랬었구나 어쩐지 이틀 전인가 밤늦게 미란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혹시 그 화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다 지나칠 정도로 남자들을 기피해오던 미란이가 선배라고는 하지만 남자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전화를 하는 건 처음 듣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채워 사는 큰 기쁨이었다 난 누구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엄마한테 빨리 인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너의 마음이 그 선배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기쁜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시작하자 미라는 현관에 가서 신문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매일매일 그야말로 별다를 것 없는 얘기들이고 어수선한 것들 뿐이어서 읽고 나면 괜히 읽었다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면 무언가 빠뜨린 것처럼 허전하게 만드는 것이 신문이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항상 많다 정말 이 세상에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썩고 냄새나는 곳일까 신문 속에 나와 있는 세상이란 항시 무언가 바쁘고 언제나 약삭빠르게 앞일을 예측하며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사 중에 가장 읽기 괴로운 건 역시 정치면인 것 같다 이쪽에서 먼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금뱃지 달고 나라일 한 번 하는 게 평생 소원이라며 애걸복걸 하길래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굽실거릴까 하며 소원 풀어주었더니 눈만 뜨면 싸움질이나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옛다 스트레스나 받아라 하고 있다 광고만 해도 그렇다 먹고 입고 쓰고 버리고 하는 상품의 광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책을 선전하는 단 몇 줄의 짧은 광고 문안이 포르노 영화 한 편과 맞먹을 정도의 낯뜨거운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한쪽 귀퉁이에 양념처럼 얹혀진 미담의 기사는 상품 광고에 비해 너무도 초라해 보인다 미담이 느끼게 해주는 감동이 상품 광고가 부추기는 구매옷보다 크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심드렁하게 신문을 접다가 미라는 문득 부산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오전에 출발하면 전시회가 끝나기 전에 도착할 테니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밤기차를 타고 오는 거야 장거리 전화 앞에는 길게 줄지어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차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상화에게로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우선은 좀처럼 자기 차례가 와줄 것 같지도 않았고 연락을 하고 가는 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동전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TV 수상기 앞에서 무료한 시간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씩 전광판의 시간을 확인했다 군데군데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띄긴 했지만 앉을 마음이 생기질 않자 군의 다방으로 들어갔다 차를 주문받으러 온 아가씨는 극히 기괴적인 음성으로 뭐 드려요? 라고 아직 오전인데도 피곤과 짜증에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는 자신의 불만을 모두 자기 입속에 있는 껌에 뭉쳐놓기라도 한 듯 요란스럽게 씹으면서 미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커피 주세요 대답 대신 딱 하고 껌소리를 내며 돌아섰다 저 아가씨는 뭐가 가장 불만스러울까 어쩌면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저건 하나의 자연스러운 저 사람의 생활태도일 수도 있어 누구나 다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상화 선배는 지금쯤 화랑에 나가 있겠지 내가 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 아 그래 상화 선배가 어떻게 할까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자 지금은 내가 노력을 할 때다 확인하려고 들기엔 너무 일러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랑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말자 그의 마음이 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자 이번 부산행이 그녀로서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상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힘껏 내딛어보는 첫 걸음이었다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미라는 속에서 치밀어오르는 역겨움을 참느라 애를 써야만 했다 거의 다섯 시간 동안을 나란히 앉아서 온 오십대로 보이는 남자 때문이었다 처음엔 유들거리게 생겼어도 뚱뚱하지 않은 것만도 어디냐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서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미라는 창가로 조금씩 조금씩 밀려가야만 했다 참다 못한 미라는 눈을 치켜뜨고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창가에 앉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그러시담 제가 양보해드리죠 뒷좌석 젊은 여자들의 키키거리는 소리가 미란에겐 응원가처럼 들렸다 보통 사람이면 얼굴이 붉어질 법도 한데 오히려 능글맞게 휘죽이는 웃음을 보며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만 같았다 금강 휴게소에서 미라는 의자 사이에 핸드백을 끼워놓았지만 이번엔 어깨 공격이었다 어쩌다 자기를 힐끔거리는 남자를 의식하며 미라는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인간이 어디까지 저질스러울 수 있는지 그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군 이런 부류들을 지구에서 영원히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부산에 도착하자 그 남자는 미란에게 다시 한 번 해결한 웃음을 보여주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저런 저질하고 사는 여자는 도대체 비위가 얼마나 좋을까 미란은 맨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렸다 어찌나 몸을 도사리고 왔는지 온몸이 결리는 듯했다 공중전화가 눈에 띄었지만 미라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들어왔다 며칠 전에 상화와 함께 왔던 카페를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커피 한 잔으로는 도저히 불쾌한 감정을 씻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진토닉을 주문하고는 전화기 앞으로 갔다 상화는 화랑에 없었고 직원인 듯한 젊은 여자가 그가 있는 곳에 전화번호를 일러주었다 상화가 있는 곳은 다방이었다 손님 중에 유상하 씨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후 바로 상화가 나왔다 네 유상하입니다 너무 피곤하게 차를 타고 온 뒤라서 그런지 그의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다 저 미란이에요 어 미란이 지금 혼자 계세요? 아니 손님이 오셔서 근데 어디야 음악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집은 아닌가 부분 왜 사람들은 음악소리가 나면 꼭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하하 이거 또 한 방 먹는구먼 토요일인데 집에 있었어? 사실은요 나 지금 부산에 와 있어요 사람 놀리긴 놀리다뇨 여기 선배님하고 차 마시던 카페예요 미란의 말을 믿을 수 없는지 상화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말이에요 선배님 부산은 왜? 밤기차 타고 싶어서요 왜? 제가 온 게 부담스러우세요? 음 조금 다행이네요 조금이라서 전 많이 부담 느끼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왕 왔으니 하랑으로 오지 한 시간 정도면 다 끝날 거야 알겠어요 20분 후에 여기서 나갈게요 이제 전시회는 모두 끝났다 최호사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빈틈없이 부산일을 처리하고 있었기에 상화가 특별히 할 일은 없었다 태준에게 선물할 작품 하나를 신경 써서 포장하는 일까지 다 끝낸 상화는 화랑 한 편에 세워진 이재를 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미란을 생각하였다 전혀 예기치 않던 미란의 부산 도착을 상화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면에 기차가 출발하는 밤 11시 50분까지 혼자 보낼 시간들이 막막했던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미란이가 반갑고 고마운 노릇이기도 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준 화랑 측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상화는 빠른 걸음으로 화랑을 나섰다 몇몇 사람들이 전시회가 끝난 뒤 술자리를 함께 하자고 요청한 것을 원래 그런 자리는 불편하여 싫어하는 상화인지라 거절했었는데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미란이 기다리고 있는 다방 문을 열었다 실내 한가운데에 설치해 놓은 어항 속의 열대어들을 보고 있던 미란은 상화가 테이블 앞에 서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기다리기 지루했지? 아니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군요 이젠 다 끝나셨어요? 음 완전히 끝났소 피곤하시겠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란은 나직이 말을 하였다 미란인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여자라고 상화는 생각했다 어느 땐 곧 터질 풍선 같고 어느 땐 성난 악마 같으며 지금 상화 앞에 있는 미란은 너무도 애잔하다 이번엔 숙소를 어디로 하실 거예요? 아 참 깜빡 잊었네 상화가 무릎을 탁지며 놀란 얼굴이 되었다 대준과의 전화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뭘 잊으셨는데 그렇게 놀라세요? 대준 형님께 전화 걸기로 했거든 상화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7시 10분 전 7시까지 계신다고 했지 상화는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며 다방 안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시의 전화기였다 잠깐만 기다려 전화하고 올게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며 황급히 전화기 앞으로 갔다 벨이 두 번 울리자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상화입니다 응 그래 이제 다 끝났나 네 전화가 늦었죠 아니야 태준의 음성이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저 형님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럼 됐습니다 몇 시 출발인가 열한 시 반입니다 혼자 지루하겠구만 침대 칸을 예약하지 그랬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란이가 왔어요 서미란 씨가? 네 밤기차 타러 왔답니다 지루하진 않겠어요 미란 씨가 고맙군 내 생각엔 밤기차 때문이 아니라 유하백 친구 해주러 내려간 것 같은데 글쎄요 사람이 눈치가 없긴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 미란 씨하고 근사한 데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해요 저번처럼 분식집 하지 말고 네 그러죠 내일 새벽에 서울역으로 나갈게 저 형님 상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상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까지도 찬찬한 시선으로 쫓고 있었다 아 깜빡 잊었지 뭐야 미란이 아니었으면 아주 잊을 뻔했어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를 찾아 더듬거리며 하는 첫 마디였다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런데 왜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의 상아에게 미란이는 그 사람은 신혜 언니의 남편이에요 지금까지도 당신이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남편이라고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 상아 선배님이 그분을 유난히 좋아하시니까 괜한 질투심이 생겨서요 전 욕심이 많아서 나노각기 같은 건 못하거든요 상아는 자기 때문에 일부러 부산까지 미란이가 갔을 거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점점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하는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밤기차가 타고 싶었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 선보라는 어른 피해서 도망온 거 아니야? 참나 원 하긴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것도 이해치고는 아주 큰 일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냐고 물어봐 주길 원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상아는 물어볼 수가 없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이 왠지 두렵게 느껴져 다른 말을 꺼냈다 아까 숙소를 정했냐고 물었었지 태준이 형님이 마침 비워둔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서 임시로 그곳에 머물기로 했어 그만두려고 했는데 너무 폐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그럼 그렇게 하기로 두 분은 약속이 되신 건가요? 미란의 말투가 적지 않게 긴장되어 있었다 음 그러기로 했지 아마 서울에 도착하면 형님이 역에 나와 계실 거야 선배님 아까부터 웃음 나오는 거 꼭 참고 있었는데요 그 형님 형님 좀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형님 하면 안 돼요? 어쩜 그렇게 촌스럽고 유치하실까 새벽에 마중까지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상아가 미란은 차라리 밉살스럽기까지 해서 슬쩍 빈정거려 보았다 그래 존스럽고 유치하다는 말 이해한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좋은데 사실 나도 속으로는 형님 소리가 아무래도 어색해서 미란이 상대로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 듣기 거북해도 좀 봐줘라 음? 참 한심하군요 고의든 아니든 간에 이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결국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놀라고 상처 입을 사람은 자신인데 아예 속 시원히 다 말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좀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화제를 돌렸다 아직 기차 타려면 네 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 뭐 하죠? 우선 저녁을 먹고 천천히 생각하지 뭐 그래요 오늘은 정말 근사하게 내가 한턱 낼 테니 미란이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해봐 전에처럼 분식집 가지 말고 알았어요 결정할 때까지 잠시만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각오하세요 미란인 어느새 당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디를 갈 것인지 행선지를 정하고 막상 저녁을 먹고 보니 네 시간이나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던 것이 오히려 역까지 급하게 택시를 타게 만들었다 겨우 역에 도착하니 개찰구엔 사람도 별로 없고 역무원이 서두르라는 듯이 뛰어들어오는 두 사람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우리가 너무 여유를 부렸나 봐요 숨이 차서인지 단어 단어를 끊어 말하며 미란이 웃어 보였다 그러게 상아는 무척 유쾌한 기분이었다 손에 들려있는 액자는 바쁘게 서두르면서도 조심스럽게 가지고 다녔다 자석을 찾아서 객자 한 칸을 지나는 동안 밤 열차여서인지 승객이 별로 없었다 썰렁한 분위기마저 느끼게 하였다 미란과 상아가 탄 객차도 마찬가지여서 문 출입구 쪽에 서너명 가운데쯤에 미란과 상아 그리고 다음 객차로 이어지는 출입구 쪽에 여섯 명 정도 잘해야 열두 서명 정도였다 사람이 별로 없군 조용하게 갈 수 있겠네요 계절도 그렇고 밤기차에 사람이 많을 리가 없죠 상아는 액자를 자리 한 쪽에 조심스레 놓았다 작품들은 모두 화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 이거 형님 드리려고 따로 포장을 했어 내가 직접 갖다 드리고 싶어서 챙겨 두었지 어떤 그림인지 저도 보고 싶네요 사실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무척 망설였다고 미란이가 좀 일찍 도착했으면 고르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건 모르죠 그분에 대한 선배님의 마음을 표현할 만한 것이어야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선배님께서 그분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짐작도 못하고 있는데 도움이 됐겠어요? 맞아 단순한 선물이나 호의는 아니야 그분에게 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드리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결국 그런 작품은 아직까지 그리지도 못했거니와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망설였을 거야 상화에 망설였을 것이라는 말에 미라는 곤충의 더듬이가 섬세한 자극에 흔들리듯 긴장하며 상화를 바라보았다 형님에겐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굳이 말을 한다는 게 무의미한 것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지 우린 서로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만난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인정하는 보통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 서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편안함이 있어 지나간 것을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감싸주는 그런 것 말이야 선배님의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만 살아오면서 쌓인 외로움 탓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면이 전혀 없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야 태준에 대해서 미란은 상화로 하여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길 원하고 있었다 상화는 미란의 그런 태도가 신격 쓰였지만 미란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차장 밖은 그야말로 흑색의 어둠이었다 속도를 가늠할 수 없다가도 언뜻 푸른빛을 띈 흑색의 바탕에 보다 짙은 검은 한 덩어리의 물체가 휙 하고 지나치면 그것이 산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럼 그제서야 기차가 얼마만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다 유리창으로는 형광등 빛과 그곳의 색깔도 잘 구분되지 않은 투명한 모습으로 상화와 미란의 모습이 비춰졌다 상화 선배님 당신은 정말 제가 이곳까지 밤기차를 타기 위해서 왔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그분에게 열린 마음의 문을 지킬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그분이 신혜 언니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신혜 언니는 과거의 여자인가요? 당신은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당신의 그 고집스러운 쓸쓸함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빛에서 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런 모습을 지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당신의 후배로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당신의 마음으로 절 바라보세요 미란은 순서도 없이 가슴 속 여기저기서 두드려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 음료수라도 마실까? 식당 칸에 가면 커피도 있을 거고 말없이 앉아있는 미란이 부담스러웠는지 상화가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그러실 거 없어요 아니야 여기보단 그곳이 훨씬 분위기가 좋을 거야 아무래도 미란이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야기 상대가 돼주려고 선배님도 항상 수다스럽더니 오늘은 웬일이냐 이 말씀이군요 저도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 괜한 신경과민이었구먼 난 또 노처녀 우울증인가 하고 겁이 덜컥 났지 뭐라고요? 미란은 깔깔거리며 한바탕 웃었다 다른 때 같으면 미란의 웃음이 남겨주는 여운이란 맑은 물과 같은 것이어서 상화는 그녀의 웃음이 좋았었다 하지만 왠지 이 날은 여느 때보다 소리 높여 웃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17 더욱 흔들리는 마음 오늘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